오늘 뭐 미사일 세 발 썼다 카드 그게 예를 들어서 한국과 서울도 써가지고 성적자로 썼다 카마 다 죽는다 카드 누가 켜고 국회 켠대 쪼그만 끝난다니까 사생겼다 미안 쪼그만 내준는다니까 나는 정말로요 목숨 꺼내고 박을 테니까 대한민국에 싸울 때가 필요가 없어 필요가 맞습니다 성적을 보고 썼다 카드 그 어떤 놈이 연준이 됐다 감사합니다 아 힘들게 모델에 쪼그만 쪼그만 질러 죽고 나가지고 다죽어 도마력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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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